안녕하세요. 루틴이예입니다. 제 친구가 뉴욕머링루틴 빨리 보여줘 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제 뉴욕머링루틴 시작합니다. 매일 알람 없이 오전 7시에 일어나고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것은 뭘까요? 미침어택. 목이 말라서 물 마셔요. 매일 아침마다 고양이처럼 스트레칭하고 큰 하품해요. 다음에 비타민을 먹어요. 매일 젤리 비타민 먹어요. 왜냐하면 젤리 캔디 먹는 것 같아요. 건강한 젤리. 맛있어요. 다음에 핸드폰을 확인하면 안 되는데 핸드폰을 확인해요. 중요한 메시지나 이메일이 왔는지 확인해요. 봐봐요. 일곱시. 진짜로 오전 일곱시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고 화장실에 가서 량치 할 시간이에요. 여기 물이 너무 뜨거워서 얼굴 씻고 근데 클렌징폼은 어디 있어? 얼굴 잘 씻어야지. 아무튼 깜빡하고 타월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잘 씻어요. 아하. 예. 다음 피부 관리 타임. 오랜만에 미국에 왔더니 제 얼굴에 여드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터널 쓰고 있어요. 물, 공기, 다이어트, 스트레스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어요. 속상해. 다했어요. 끝. 이제 옷을 갈아입어요. 매일 날씨 어떤지 확인해요. 오늘 21도. 나중에 비가 내린다. 우우. 아싸. 예. 아무튼 매일 뭘 입을지 고민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네. 입어보세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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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아싸. 보여줘. 아싸. 와우. 대단해. 미친이. 아하하. 오케이. 여러분 보세요. 제 방향 너무 더럽잖아요. 이제 참사해야죠. 아. frei지 apology..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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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 정서 정서.. 정서 정성 tills. 정서점. 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야옹. 아침식사 flame! 이 시럽은 너무 맛있었어요. 우유! 우유 없는데..? 난 우유 안 마셔. 뭘 마시고 싶은데 뭐 마실까요? 베넬라빈 스무니? 초록 주스? 알만드 밀크 스타벅스 프라페치노? 오늘 바쁠 예정이라서 커피 마실게요. 먹은 것도 키티 제키나 뉴스를 읽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어요. 역시 내 컴퓨터에 엎드려요. 맨날 꺼내요. 난 공성! 아침은 다 먹었고 렌즈를 켜고 선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고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봐요. 요즘은 옛날 미국 프로그램을 봐요. 50년도에 나온 프로그램 What's My Life를 보고 있어요. 저는 50년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가치 많은... 난 할머니야! 넌 할머니! 네 할머니! 마녀 목소리인데... 할머니 목소리 아니고... 네, 메이크업은 이상해 보이지만... 넘어가자! 이제 머리 타임! 재킷을 입고 신발 신게 가방을 하시고... 이제 날갈 준비 끝! 레이스크리다! 지금까지 제 뉴욕 모닝 루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아니다, 내 카메라... 우! 감사합니다.